슈가슈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장차하죠 자, 유도가사님의 노래 신대방동에서 제일 생각하는 가시님 1위를 뽑은 유도가사님들입니다 몇나랍니까? 유도가사님의 노래 사랑한 뒤에 너란 나름 풍자하더냐 무슨 놈의 선유요 와 소설도 아니고 사랑한 뒤에 너랍니까 도대체 두번 다시 못할 사람 만들어놓고 정말 사랑하게 만들어놓고 이 가슴 한 곳 안에 너랍짱 담기고 이 가슴 떠나간 고집쟁이야 고생 사랑하는 데 맨날 끝났니까 사랑하는 데 사랑하는 데 맨날 끝났니까 네 네 자책이 가지고 유도 마시는데 진짜 그 책에는 센서 부문에 있어요 네 생각합니다 그대들을 오늘 배워야 되겠다 고생 우리 동날 오 오 스 2 사랑 사랑하기에 태어난다는 후차한 겸여 오세 무슨 놈의 선구용과 소설도 아니고 사랑하는 데 왜 또 납니까 오세 두 번 다시 못할 사람 만들어놓고 저만 사랑하게 만들어놓고 이 가슴 한 곳 안에 어느 동경 새기고 떠나는 후진 제기야 사랑하는 데 왜 또 납니까 두 번 다시 못할 사람 만들어놓고 정말 사랑하게 만들어놓고 정말 사랑하게 만들어놓고 이 가슴 한 곳 안에 공짜로 남기고 떠나는 후진 제기야 사랑하는 데 왜 또 납니까 박수 박수